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섬 아나운서는 장을 보러 갔을 때 영수증을 받아오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필요할 때는 달라고나 하는데 대부분은 안 받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전자영수증으로 받겠다고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에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한 건당 1000원,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면 한 건당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중립도 실천하면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해봐야겠네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며칠 전 경주에서 루지를 타다 7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확인한 결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루지 운영 업체마다 키와 연령, 몸무게 기준이 모두 달랐는데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경주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루지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2인용 루지 앞자리에는 7살 어린이가, 뒷자리에는 13살 사촌 언니가 타고 있었는데 도착 지점 100m 남짓 앞둔 곳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겁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도 경주 루지 이용객은 어른 동승 없이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코너를 돌 때는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혼자 타더라고요. 키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몇 세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에 내놓은 루지 체험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험 사례는 총 15건. 그중 10대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4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다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12건 중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경우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은 제각각입니다. 경주 루지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안전수칙입니다. 10세 미만, 신장 85에서 120cm 사이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성인 2명, 어린이 2명 동반 탑승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단독 탑승 기준을 살펴보면 연령 기준, 신장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연령 기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동반 탑승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과 신장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역시 모두 달랐고, 보호자 연령 기준이 없는 곳도 눈에 띕니다. 유원 시설이 갖춰야 되는 공통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루지 체험장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법이나 규정 등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업체들마다 개별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루지 업체는 현재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곳만 17곳.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루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곳에서 비극이 일어난 건 변화하는 현실을 법과 규칙이 따라가지 못한 탓입니다. 앞으로의 사고를 막기 위해 꼼꼼하고 빠른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발전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 지자체들은 올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박근수 기자가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좀 아쉬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무엇보다도 가장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계성이 끊어진 것.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이 주축인 수성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비즈니스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 주민들 간에 격차도 좀 많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장기적 시각을 보면 인구 감소라든지 격차, 기후대응 이런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수성구의 교통중심지로서의 지속적인 그런 지휘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새해에 오군수를 내보내고 거기에 우리 미래교통의 핵심인 유해의 메인 포털을 거기에 입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청년이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지역 청년의 여계 유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산하고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청년 친화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 유치 또 대학의 육성, 청년들의 주거 또 육아 문제를 포함한 청년 정책의 시범적인 행정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특별구역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현재 청년센터에 청년들을 추축을 해서 지금 그런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성구의 모습을 사자성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호시우행이라고 호랑이처럼 어떤 시각적인 날카로움과 또 결탄력을 가지고 또 지속성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들과 호시우행으로 이렇게 사자성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 또 수성구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수성구의 미래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수성구의 미래는 첫째는 미래 교통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청년 일자리 학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년특별구역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와 청년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들 격차 문제 소외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평영성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계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아마 올해도 수성구는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호랑이처럼 강인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수성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支持明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